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립 판배한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징계 회부 공개와 명예훼손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8월 26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도 6416 사건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고요. 그래서 검사가 상고를 해서 했더니 유죄 맞다라고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.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라고 되어 있고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하게 됩니다. 이때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그거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 사실과는 이렇습니다. 피고인은 징계회부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피해자가 징계회부가 되자 그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. 피고인이 내용증명 듣기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회부를 통지를 했는데 회부를 통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그 피해자 대신에 수령해가지고 개봉하게 한 다음에 그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인이 시켜가지고 관리소장이 수령한 우편을 개봉해가지고 게시판에 게시를 한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징계회부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명예소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결국 회사의 징계 절차를 회부한 문서, 이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307조에는 개봉했는데 310조 위법적 조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징계가 회부됐다는 사실 그 자체, 그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명예가 선상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그게 공공의 이익인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회부 사실 자체는 공공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. 하지만 이 문서의 회부 자체는 징계 혐의자한테만 문서로 발송되는 사안이었고 그 징계 사유까지 기만이 기대되어 있어서 단순한 절차 사항으로도 볼 수도 없다. 사유가 안에 들어있어서 이 사람 암흑의 일을 했다. 그런데 이 징계 사유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어떤 징계 의결까지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. 따라서 이 정도의 내용을 본인한테만 알려주는 징계 회부 우편으로 보내준 것을 개봉까지 해가지고 개시하게 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공의 이익으로만 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유죄가 있다. 유죄가 된다. 라고 해서 파기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회부 자체만으로는 공공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피해자 앞으로 우편으로만 징계 회부가 통지가 됐고 그 징계 회부 통지 내용에 보면 징계 사유의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이거는 뭔가 과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그런 경우에까지는 공공이익으로 유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반대로 징계가 의결돼서 공제하는 것은 공공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끝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징계 회부 사실 자체만 했는데 과정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한 것이어서 반드시 징계 회부 사실만, 징계 회부된 사실만 공개하는 건 다 명예훼손이다. 유법성 조각 안 된다.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을 그냥 이 사례로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